올려와, 러브, 러브, 옥진, 성호, 리엣, 나 지금까지 올려와, 러브, 러브, 옥진, 리엣, 켈리, 스낵뱅. 확실히 성호이긴 한데요. 남리방송이니까요. 그러니까 민이 빠졌어요. 주영이 한 번 해볼게요. 민이 피메팅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낵을 준비했습니다. 스낵 준비했는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맛있게 먹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낵 랩. 안녕히 올게요, 여러분들. 빨리 봅시다. 저희가 왔습니다. 이게 총일 것 같지만 뭐냐? 위에. 그리고? 파트. 두 분 세트였습니다, 두 분 세트. 안녕히 계세요, 두 분 세트.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리와 быстр terrible Project. 러브 눈빛이issa. 추운데 팬분들도 많이 추우실 것 같은데 너무 걱정돼요. 뭐야 누구야? 맞춰보세요. 무거운 거 보니까 러브영이야. 맞습니다. 정답. 시작하는데 오늘? 진짜로 진짜로. 쉐이딩을 많이 해주신다. 아니 진짜 오늘 많았어. 쉐이딩을 많이 해주신다. 일요일 아침부터 저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왜냐면 아침부터 이렇게 오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저희 못 일어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무려하시면서 원인이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의 감사함의 변화는 별거 아니지만 자상래빈 과일도 맛있게 드셔주세요.